이마트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성 고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 가전점포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개인 카톡방이다 보니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가담자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연대회의에서 주대계 문제를 제기한 직원 12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직무 배제된 상태는 아니며 경찰 수사 경과를 보며 직무 배제 및 징계 회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시민단체연합은 이마트가 운영하는 전자매장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음란 대화와 성희롱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